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화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은요. one direction의 one makes you beautiful. 무엇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까요?로 활기차게 시작해 봤습니다. 이 아침 무엇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나요? 네, 저는 이 아침 아무래도 우리 퐁당 청취자 여러분들의 예쁜 사연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1064님께서 김어준 씨 목소리 듣다가 나오는 김규리 씨 목소리 너무 산뜻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게 대비효과인가요? 개인적으로 저 공장장님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팬이거든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5917님께서는 귤디님 안녕. 제 앞에는 54년식 예쁜 마누라가 보입니다. 네? 54년식이라뇨? 2192님께서 저는 눈앞에 일이 보이네요. 휴, 일해야지라고 하셨고요. 약간 최국팬님께서는요. 지각 중인데요. 좀 있으면 제 눈앞에 환한 부장님 얼굴이 보이겠죠? 흐흐흐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왕 길 얘기하는 김에 오늘은 우리 이런 얘기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왜 누구에게나 길, 길에 관한 기억들 하나쯤 있잖아요. 오랫동안 가보진 못했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담겨져 있는 길 엄마랑 시장을 가던 길 연애 시절 헤어지기 싫어서 몇 번씩 서로의 집을 번갈아 데려다주던 그 길 사랑했던 그 사람과 헤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그 길 친구들이랑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술 마시고는 버스도 끊긴 새벽역에 홍알홍알 취해서 집까지 걸어오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이 떠오르시나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긴 길에 관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추억의 노래가 있다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091, 샵09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왠지 오늘은 사연이 참 예쁜 사연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승열이 부릅니다 나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너무 좋다 3623님께서 귤디님의 출근길 스토리 듣다가 나의 출근길은 어떤가 잠시 생각하다가 자회전 지나쳤어요 흑흑 다시 유턴하려고 신호대기 중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라고 해줬고요 3904님께서 귤디 하이 제 눈앞엔 피곤하지만 열심히 하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이 보여요 하지만 정작 제 모습은 돌아볼 기회가 없었음을 깨닫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때 돌아보면 돼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에스토니아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귤디님은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러 오시는 것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여러분이랑 놀려고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현희님께서 전 집이 일터예요 공부방을 하거든요 눈앞에 작은 나무들이 있어서 상쾌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9969님께서 굿모닝 귤디 지금 제 바로 앞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분 운동화요 엄청 예쁘네요 하늘색 바탕에 쨍한 주홍빛 운동화 끈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문자를 쓰면서도 슬쩍슬쩍 앞에 운동화를 보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연 읽으니까 풍당 가족들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싹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길에 관한 사연들도 그렇겠죠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쭉 소개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0781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콜비 카레이시 함께 부른 럭키 바버레츠의 가시네들이었습니다 이 노래 되게 경쾌한 것 같아요 그쵸 7651님께서 언니 친구가 어제 추천해서 오늘 처음 들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딱 저 출근 시간이라 여기저기 듣다가 앞으로는 언니 방송 고정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다리 아프게 어디 여기저기 다녀오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정착해 주세요 어디 가도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추억들을 함께 서로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9990님께서 저는 휴일이라 시골 내려와 모 심고 있어요 기계가 미처 심지 못하고 지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답니다 항상 서울에서 운전하며 듣던 TBS를 논 한가운데서 들으며 일하니 힘든지 모르겠네요 항상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모가 가득 심어진 초록색 논밭이 떠오르는데요 날 더운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님께서 집 앞 작은 동산에 오르면 꼬불꼬불 돌아가면서 펼쳐지는 각양각색 푸름의 오솔길이 펼쳐집니다 갈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 기대되고 행복해져요 이마에 맺히는 땀까지 선물로 주는 길입니다 라고 와 이건 시인데요 한 편의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PKS0763 님께서 지금은 아파트가 우뚝 솟아있는 그 길 옛날 초등학교 오갈 때는 좁은 길 양쪽에 푸른 연잎이 가득했었는데 문득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쏘나기라도 쏟아지면 그 연잎을 머리 위에 쓰고 친구랑 달렸답니다 그 길이 제 추억에만 있다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뻤을 것 같네요 갑자기 영화 소나기라는 작품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36622님께서 40년이 훌쩍 지났네요 하루 4번 다닌 버스를 타고 시장 다녀오신 엄마를 기다리던 버드나무 아래 흙길이 생각나네요 저 멀리서 흙먼지 날리고 오는 버스가 왜 그리 반갑던지 아 보고 싶네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여행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흙길도 나오고 오솔길도 나오고 연잎이 가득한 그 좁은 길도 나오고 와 여행길에 이 노래는 어떨까요? 4409님의 신청곡입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데이 네 빌 위더스의 러블리데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감사해 님이 중2 때 학교 선배랑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는데 선배 할머니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아궁리에 밥도 해주시고 무지 이뻐해 주셨거든요 잘 놀고 이제 집에 간다고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저희 안 보일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 길가에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할머니가 남편의 할머니 저의 시할머님이세요 이제 가족이 되었건만 지금은 곁에 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 그때 그 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주헌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최근 다리를 부상당하신 저희 아내를 대신해 딸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걷는 길이 무척 좋네요 그 덕에 잠시 귤디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웃으며 인사하는 딸아이를 맡기고 차에서 귤디의 목소리를 들으면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주현씨 사연을 읽으니까 어디선가 왠지 그 예쁜 장미 내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몰랐는데 아까 어떤 분이 사연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이 장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로즈데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이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장미 신해철님께서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신해철의 장미 함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